문제는 저희가, 저희 패키지가 출발 일정이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눈빛이. 여기서 가까이 보잖아, 좀 뭔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니까. 조금 돌아개셔. 조금 돌아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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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긴 갈 거고, 이태리 갈 건데, 문제는 조금 급하게 가야 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옷만 입고, 3분 후에 호스피룸에서 만나서. 3분 후에요? 이런 게 너무 좋잖아. 왜냐면 가방도 지갑도 필요 없고, 여권은 다 우리한테 있어요. 양, 양친구가 옷만 입고. 샤워 못해요, 샤워? 패키지에 속옷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다 했어요. 지금 입고 있는 것만 입고 그냥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자. 그러면 지금 20분인데, 25분에 만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23분, 23분. 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나 샤워해야 돼, 나 샤워하고 싶어. 나 양친해야 돼, 진짜로. 형,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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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타이트 어떡하냐? 일주일 동안 타이트 준다. 이럴 때 같이 가야지, 좋은데. 대박이다. 이야, 이거는 진짜.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 고막이 나와. 이게 뭐야? 야, 넌 지금 이것도 너무 웃겨.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사실. 아, 진짜. 내 치타바지. 알겠습니다. 아, 쏴. 아, 좋은데? 갔다 오겠습니다. 3분이면 뭐 충분하죠. 이거, 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 샤워할 건데, 3분 동안? 아, 핸드폰 충전 좀 시켜 놓을 거야. 어우, 옷 갈아 있는 것도 찍어요? 와, 원래 술을 잘 먹는 멤버가 아닌데. 잠깐만, 캐리어는 알아서 챙겨 주실려나? 로마 덥나요? 감독님, 날씨를 몰라서. 덥겠죠? 더워요? 어,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비타민 챙겨야 되는데, 나? 아, 이거 약들 어떡하냐, 이거? 대충 주머니에라도. 이게 말이 돼? 오히려 좋아, 이런 거. 아, 저는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아, 이거 멤버들을 속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거. 아, 이걸 해내네. 야, 이걸 해내. 크,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왕 그래도 이태리 가는 거. 셔츠 입는 게 됐겠지? 미쳤다, 미쳤다. 나, 나 뭐 챙겨야 되지? 신발 운동화?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아이쿠. 아, 긴 바지로 입을까? 아까랑 너무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니야? 지훈아? 긴 바지로 입어야 되나? 그는... 이태리 참... 재미주네. 진짜... 하하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